전 입욕제 모으는 걸 좋아해요 겨울엔 목욕탕에 유자를 띄우고 여름엔 꽃잎을 띄우는 거죠 어?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?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? 신난다! 구원사님,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로맨스 소설 신간 나오는 날 아, 진짜 너무 기대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